자 이 시간부터는 자동차의 기초강의가 들어가겠습니다. 자동차 기초강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필기를 1차 합격하신 분이 기초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부담없이 강의를 듣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나는 자격은 되는데 산업기사 취득에 자격은 되는데 기초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한 나는 이 과정을 좀 이해하고 그냥 바로 본론 본강의로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이 강의를 듣지 않고 바로 본강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으로 말 그대로 오리엔티션 강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엔진의 기초강의 그래서 엔진 그리고 셰시 전기 그런 강의 순서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부담없이 듣는 강의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엔진 본넷들을 열고 이렇게 엔진 룸이 있죠. 이 부분을 엔진 룸이라고 하고 자동차의 전원이라고 하는 것 전원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기본적인 전기에 해당이 되는 걸 전원이라고 하죠. 시골에 가면 우리가 샘물 샘물 파고 거기에서 여러 사람이 물을 떠먹을 수 있는 공동 샘물이 있다고 하듯이 이와 같이 자동차에서는 전원 전기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가 여기에 장착이 되고 그리고 배터리를 항상 보완적으로 전기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발전시켜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발전기가 별도로 있는 거죠. 그래서 발전기와 배터리를 전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전원 배터리가 있죠. 배터리가 있다. 이 배터리에 관련된 내용은 기초 전기 시간에 또 언급을 하겠습니다. 자 엔진을 보시게 되면 엔진 자체가 옆으로 되어 있죠. 옆으로 되어 있는 것을 횡치라고 합니다. 횡치다. 그러면 이렇게 옆으로 되어 있는 엔진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자동차의 굴림을 앞바퀴 굴림이냐 뒷바퀴 굴림이냐 아니면 내바퀴 다 굴림이냐. 그것에 따라서 FF카 프론트 엔진 프론트 드라이브. 그리고 엔진은 앞에 있으면서 뒷바퀴 굴림이다. 프론트 엔진 리어 드라이브. 그리고 내바퀴 굴림이다. 내바퀴 다 활용할 수 있다. 구동력이 전달된다. 퍼휠 드라이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엔진에 대한 위치에 따라서 또는 구동하는 것에 따라서 이와 같은 엔진의 위치만 보더라도 전륜이냐 후륜이냐가 구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횡치다. 횡치라고 하는 얘기는 옆으로 되어 있다. 옆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트란스미션이 여기에 옆으로 되어 있어서 바로 바퀴의 구동력을 전달할 수 있는 축이 좌우축 앞쪽에 연결이 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엔진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조향 장치까지 연결이 되니까 조향은 핸들을 틀어서 조작력이 조향 컬럼을 통하고 조향 기업 박스를 통해서 좌우축에 바로 타이로드 엔드 조향 기구를 통해 가지고 바퀴를 움직일 수 있는 너클이 돼서 좌우축 움직이죠. 이 기구가 다 앞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전륜이든 후륜이든 이와 같은 전륜 같은 경우는 복잡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륜은 또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중이 바퀴에 대한 중량이 앞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앞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뒷바퀴보다는 뒤쪽보다는 뒤축중보다는 앞축중이 그만큼 중량이 많이 나간다. 전축중이 중량이 많이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그림은 전륜이다. 그럼 우리가 후륜은 어떠냐라고 보면 후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횡치로 돼 있죠. 이 횡치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의미냐. 엔진 여기에 앞쪽에서부터 엔진 이렇게 돼 있고 종렬로 돼 있고 종치라고 하죠. 종렬로 돼 있고 여기에 클러치 트랜스미션. 그래서 쭉 뒷바퀴까지 구동력이 프로펠러 샤프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디퍼런셜 기어 액셀축 바퀴 뒷바퀴 구동이니까요. 그 엔진 모양이 보면 이렇게 종치다 라고 하면 이건 후륜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렇게 옆으로 횡치 같은 경우는 전륜이다. 그래서 이 엔진의 모양만 보도 위치 배열만 보더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본 네트 엔진의 내용을 한번 열어놨기 때문에 한번 보죠. 명칭을 한번 보죠. 배터리가 있죠. 자동차 전기는 직류다. DC 배터리다. 직류. 자동차 사용하는 전기는 직류다. 자 그러면 이쪽에 보니까 점화장치가 보이고 엔진 전기장치에 대한 해당될 수 있는 전기장치가 보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니까 흡입 닥터. 흡기 쪽 공기가 들어가는 통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서지탱크. 공기를 완충시키고 모아둘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공기탱크가 있는 서지탱크. 흡기 다기관에 속하지만 굳이 요즘 같아서는 전자지역. 유동적인 그런 공기양을 제어하기 위한 그런 부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기 조절할 수 있는 스텝 모터. 공기 조절별. 공회전 상태에서 공기를 넣어줘야 되니까요. 악셀레다를 붕붕붕붕 밟게 되면 악셀레이터 운전자가 악셀레다를 쭉 밟게 되면 붕붕붕붕 밟으면 바로 여기서 악셀레다 가속페달 공기를 단속하는 밸브가 여기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운전자가 밟게 되면 붕 밟게 되면 이 공기가 단속하는 밸브를 트로틀밸브다 라고 얘기하는데 트로틀밸브가 열리면서 공기가 쭉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 들어가는 양만큼 공연비 연료가 비율이 맞으면서 분사가 되고 혼합기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운전자 악셀레다 페달 밟다라고 하는 얘기는 공기양을 조절해준다. 이런 의미로 여기에 직접적인 조절되는 밸브 명칭이 뭐냐. 이 위치가 트로틀바디고 직접 부품 자체가 움직이는 밸브가 트로틀밸브다. 트로틀밸브는 공기량을 조절해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점화장치니까 스파크 프로고 고압 케이블 점화장치가 이렇게 육안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게 전기장치에서는 또 중요하죠. 정션박스다. 정션박스라는 얘기는 슈즈, 릴레이,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모든 전기장치를 점검하기 좋은 자동차 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상적으로 집에서 얘기하는 메인 스위치 그러니까 전에 얘기하는 두꺼비집이라고 하는 거 차단기가 여기 있고 다 있어야 집중적으로 전기가 떨어졌을 때 가정용 전기도 보는 그 부분을 우리가 두꺼비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서 지금 자동차용으로 보면 여기에 다 집약이 돼 있어요. 이걸 정션박스라고 얘기합니다. 정션박스. 이건 전기장치에서 또 한번 언급을 할 겁니다. 정션박스다. 그래서 어디에 있느냐. 엔진 룸에 있다. 그래서 엔진 룸 정션박스 이렇게 얘기하고 휴즈박스 같은 경우는 또 운전석 페달 위쪽 상단에도 있죠. 그래서 그 같은 경우는 운전석 휴즈 정션박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엔진 룸의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여기 보면 파워 스티어링 오일 범프가 있고 파워 스티어링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 이 앞쪽에는 라디에이터 엔진의 라디에이터 냉각수가 냉각이 돼야 되니까 라디에이터가 맨 전면부에 설치가 되죠. 또 전면부에 설치가 되는 이와 같은 라디에이터 같은 게 하나 또 있죠. 뭐냐. 에어컨 계통에서의 콘덴서 콘덴서가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엔진의 외관적인 부분을 보면 엔진 전장이다. 엔진 전기장치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엔진에 속한 전기장치다. 그럼 어떤 게 있느냐. 여기 보듯이 내연기관은 스스로는 살아날 수는 없죠. 작동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느냐. 셀프 스타팅이다. 그러니까 셀프 스타팅. 스스로 작동할 수 없으니 어떤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느냐. 배터리를 이용을 해서 모터를 돌려서 엔진을 최초에는 구동을 시켜줘야 된다. 여기에 필요한 장치가 엔진 시동장치다. 시동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시동장치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바깥쪽에 기동전동기가 시동모터가 뒤쪽으로 트란스미션 쪽으로 장착이 되고요. 그리고 앞쪽에 이렇게 지금 벨트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 벨트를 우리가 엔진의 구동력 다시 말하면 엔진의 에너지 마력 힘을 발생시키는 게 주목적이지만 엔진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부속적으로 필요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발전기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물뻘프 워터펌프 물을 순환시켜야 냉각이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파워 스티어링 에어컨 켰을 때 에어컨 컴프레셔를 구동을 시켜야 되는 거 이런 부품들이 다 여기 앞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에어컨 컴프레셔 그리고 발전기 기동전동기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벨트로 걸려 있어요. 이걸 전에는 펜벨트다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은 원벨트로 돼 있죠. 펜벨트다 해서 벨트 세트다 그러면 세 개의 벨트 세트가 됐었죠. 에어컨 벨트 펜벨트 파워 스티어링 벨트를 벨트에 세트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요즘엔진은 이렇게 원 벨트로 돼 있어요. 하나의 벨트로 다 연결이 된다. 그래서 벨트를 교환할 때 이 벨트를 현장에서는 겉벨트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걸 원래 여기서 얘기하는 펜벨트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펜벨트 그래서 펜벨트는 원 벨트로 돼 있다. 원 벨트는 이렇게 연결돼서 파워 스티어링 발전기 워터 펌프까지 함께 구동시키는 벨트를 말한다. 교환할 때도 이걸 교환을 해주고 이걸 갖다가 겉벨트다 라고 하면 석벨트는 뭐냐 타이밍 벨트라고 하죠. 엔진 캠축과 크랭크축을 연결시켜주는 벨트 그래서 이와 같은 벨트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겉벨트 이렇게 외관적인 부분을 쭉 보게 되면 엔진 전기장치는 시동장치 기동장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점화장치 그리고 충전장치 이 세 가지 전기를 엔진에 속해 있는 전기장치다 이래서 엔진 전기장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엔진에 지금 다 거의 장착이 돼 있다. 점화장치는 점화를 시키기 위해서 가솔린 같은 경우 내연기관에서 특히 2만 또는 3만 볼트에 대한 전압을 발생시켜서 고압으로 연소가 되도록 점화가 발생이 돼야 되죠. 여기에 일련의 핵심적인 장치가 바로 점화코일이다. 점화코일이 요즘에는 이렇게 지금 이 그림에는 두 개 두 개 해서 그룹으로 지금 점화가 되도록 돼 있지만 지금은 독립식으로 돼 있어서 인젝터와 마찬가지로 4기통면 4개 그리고 전에는 한 개의 점화코일에서 이렇게 나눠서 배분이 됐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요즘 같아서는 지금 나오는 것은 전부 다 독립식 실린더마다 하나씩 점화코일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들 요즘 나오는 자동차는 그렇게 돼 있고 또 조금 전 단계는 이렇게 돼 있죠. 그룹으로 돼 있어요. 두 개씩 두 개씩 그러니까 1,4번 2,3번 두 개씩 점화가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발전이 되어왔다. 어찌 됐든지 점화장치는 엔진에 있어서 연소시키기 위한 꼭 필요한 장치다. 충전장치는 전기를 갖다가 꼭 발생시켜서 구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엔진에 장착되어 있는 발전기가 구동이 되면서 발전이 돼야 된다. 내연기관은 셀프스타팅이 안 되니까 처음에 최초에 셀프스타팅이 되게끔 만들려면 어떤 상태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외력적인 힘을 가해서 최초에 흡입 압축 폭발 배기가 발생이 되도록 유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돌려주는 장치가 시동장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가지 그래서 이것을 세 가지를 엔진에 속해 있는 전기장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엔진의 작동을 한번 살펴보면 엔진의 작동을 살펴보면 엔진에서 지금 보이는 대로 엔진 시뮬레이터를 커팅을 해놨죠. 그래서 여기서는 앞쪽에서부터 이게 펜벨트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워터 펌프가 있고 냉각팬이 있으니까 라지에터가 있고 이쪽이 앞쪽이고 이쪽이 뒤쪽이죠. 그래서 1번 1번 실린더 2번 3번 4번 실린더 4기통 엔진입니다. 근데 여기서 1,4번이 올라올 때 2,3번은 내려가죠. 여기서 예를 들어서 점화 순서가 점화가 된다. 점화 순서가 된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1번 3번 4번 2번 순서대로 점화가 돼요. 다시 말하면 4개가 4개 실린더가 있을 때 동시에 빵빵 4개가 터지는 게 아니라 4개 중에 하나씩만 돌아가면서 폭발이 된다. 점화가 된다. 이 얘기는 뭐냐. 엔진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동력 동력을 발생시키는 거다. 동력과 함께 토크가 발생이 돼서 출력이 날 수 있게끔 조절이 되는 게 바로 엔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엔진에 대한 출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트란스미션이다. 그래서 엔진 동력에 맞게끔 기어 1단 2단 3단 4단이 들어가면서 엔진의 자동차에 어느 때는 속도가 빨라지게 어떤 때는 토크가 오르막길 올라갈 때는 힘이 좋아야 되는 거니까 토크가 높게 만들어줘야 된다. 엔진에서 발생되는 동력은 이걸 적절하게 조화롭게 변속이 되고 조절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트란스미션이고 여기에서는 지금 보시는 바대로 1번, 3번, 4번, 2번 순서대로 이렇게 점화가 되도록 실린더가 배치가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4개의 실린더가 한꺼번에 폭발되는 게 아니라 폭발되는 실린더는 한 번씩 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 점화 순서라고 한다. 점화 순서는 우수식과 자수식이 있는데 우수식 먼저 일반적으로 우수식 같은 경우 1번, 3번, 4번, 2번 순서대로 돼 있다. 이 얘기는요 1번, 3번, 4번, 2번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1번 폭발한 다음에 3번 폭발하고 4번 실린더 폭발하고 2번 실린더 폭발하고 순서대로 폭발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얘기가 여기서 이렇게 구주상으로 피스톤 커넥팅 로드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여기에 일정하게 샤프트가 쭉 큰 샤프트가 이렇게 연결되고 여기에 각각에 대한 피스톤이 지금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플라이 휠이 이렇게 연결이 돼 있고요. 플라이 휠이 연결돼 있고 여기에 크랭크 샤프트에 대한 풀리가 이렇게 기어가 연결이 돼서 캠축하고 연결이 이렇게 됨으로써 밸브 개폐기구가 축이 돌아가면서 발생이 되고 그러면서도 순서에 의해서 1번, 3번, 4번, 2번대로 폭발이 되니까 어떤 상태가 이루어집니까? 꾸준히 축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에너지가 축적이 되고 꾸준히 돌아갈 수 있게끔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규칙적으로 이게 점화 순서다. 규칙적으로 점화가 될 수 있고 동력을 얻어낼 수 있도록 발생되게끔 만들어주는 거 점화장치다. 따라서 1번 터지면 그 다음에 에너지를 받고 쭉 내려오면 이 에너지 폭발되는 힘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3번이 올라가겠죠. 3번이 올라가면 뻥 터지면 다시 또 이 힘이 돌아가는 것에 의해서 내려오겠죠. 그 다음에 4번, 2번 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규칙적으로 규칙적으로 반드시 규칙된 약속대로 돌아서 이렇게 회전을 이어서 꾸준히 가해지도록 돼 있다. 이러려면 결과적으로 점화 순서가 필요한 거다. 점화 순서는 1, 3, 4, 2로 돼 있고 우수식, 좌수식은 1, 2, 4, 3 또는 우수식은 1, 3, 4, 2로 돼 있는 거죠. 이렇게 크랭크샤프트와의 관계를 실린더를 놓고 봤을 때 엔진의 작동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동시에 점화 순서의 의미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론적으로 뒷받침 되는 내용은 나중에 실무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한 개가 여기에 죽어있다. 폭발이 되지 않고 연소가 되지 않는다. 얘는 연료가 들어오지 않든지 점화 부록에서 점화가 안되든지 고장이죠. 이게 죽어있다라고 하면 고장났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180도마다 폭발이 돼야 되는데 1번 뻥터지고 올라가는데 얘가 그 다음에 3번 터져야 되는데 건너뛰죠. 그 다음에 4번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360도에 더 터지겠죠. 그 다음에 180도 돌아서 2번이 터지겠죠. 얘 터질 자리에서 360도가 되니까 균형이 깨지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 엔진 부조다. 엔진이 이제 얘가 터져야 될 자리에서 터지지 않으니까 투둑거리는 거죠. 결과적으로 엔진에서 폭발되는 힘 자체가 죽었다는 얘기죠. 축을 돌리는데 밸런스가 깨졌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점화 순서와 크랭크 샤프트 크랭크 축에 대한 위치 한번 살펴봤고요. 여기서 엔진이 돌아갈 때 그러면 밸브 개폐기구를 뭘로 구동시켜주느냐 여기에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바로 이쪽에 얘 두 바퀴 두 바퀴 돌아갈 때 얘 한 바퀴 돌아가는 거죠. 크랭크 축 기어가 두 바퀴 돌아갈 때 얘는 한 바퀴 기어로 돌아간다. 그래서 캠축이 돌아갈 때 로크함을 움직이고 밸브를 단속시켜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사행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사행정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흡입 압축 폭발 배기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사행정이다. 라고 얘기하죠. 사행정 사행정을 뭐라고 하느냐 반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사이클이다. 1사이클 사행정을 1사이클 그리고 우리가 사사이클 기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약해서 사행정 1사이클 기관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그냥 사사이클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사사이클 기관이다. 사사이클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게 사행정 1사이클 기관이 아니라 사사이클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행정이 정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는 기관.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엔진의 구조와 작동 상태를 잠깐 살펴봤고요. 그러면 엔진 본체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하면 사행정 흡입 압축 폭발 배기 행정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사행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행정 흡입 압축 폭발 배기 그러면 사행정을 1사이클로 하는 기관 를 우리가 사사이클 기관이다. 그러니까 사사이클 기관을 얘기할 때는 사행정 1사이클 기관이다. 라고 얘기해야 맞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약해서 그냥 사사이클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사행정 1사이클 그래서 연료를 빨아들이고 연료라고 하는 것은 혼합기를 말한다고 했죠. 혼합기 혼합기다. 혼합기라고 하는 것은 공기 플러스 연료가 되니까 공기 연료 여기에 대한 혼합 비율을 말한다. 그래서 이론적인 공연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7 대 1이다. 8 대 1이다. 그래서 이론 공연비가 중요하다. 여기서 흡입 공기가 빨아들이고 그러면 빨아들였으면 압축이 되어야 되겠죠. 압축 그리고 난 다음에 점화가 되니까 폭발이 되죠. 바로 여기서 우리는 폭발 행정 동력 행정을 얻기 위해서 이 나머지 3개의 행정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발생된 배기 가스가 연소됐으니까 배출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배기 행정이다. 그래서 각각 이와 같은 흡입 압축 폭발 배기를 다 단속할 수 있는 위에 실린더 헤드 쪽 위쪽에 이 기구를 뭐라고 하느냐 밸브 개폐기구다. 그래서 밸브 개폐기구는 밸브가 있는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밸브 밸브가 흡기 밸브 흡기와 배기 흡기와 배기밸브를 단속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기구를 밸브 개폐기구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밸브를 개폐할 수 있는 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되죠. 여기에 크랭크 축이 있죠. 엔진 크랭크 축 이 위쪽에는 밸브를 단속할 수 있는 바로 캠축이 있죠. 캠축이 있다. 그러면 이와 같이 크랭크 축이 돌아가니까 돌아가면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될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캠축이죠. 밸브 사이즈 그 기어 사이즈를 보더라도 크랭크 축이 이와 같은 캠축보다는 2대 1 비율로 우리가 기어비가 형성이 된다. 이 얘기는 크랭크 축 두 번 돌아갈 때 캠축에 한 번 돌아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 있는 캠축은 밸브를 아까 말한 흡기 배기 그 다음에 흡입 압축폭발 배기 사행정을 이루기 위해서 밸브를 단속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밸브 단속을 위한 축이다. 그러면은 이 축이 돌아가는 것은 이와 같은 크랭크 축에 의해서 돌아가게 된다. 어떤 비율로 이거 한 바퀴 두 바퀴 돌아갈 때 한 바퀴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간다는 얘기는 각각에 대한 행정이 다 이루어졌다. 그러면 이 얘기의 의미는 어떤 의미느냐 자 사행정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720도 360도 360도 두 바퀴가 돌아야 그래야 일사이클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흡입 압축폭발 배기 720도 크랭크 축이 돌아가는 각도가 그렇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어주는 이와 같은 벨트가 또는 체인이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기구가 있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느냐 우리가 얘기하는 타이밍 벨트다. 타이밍 벨트는 크랭크 축과 캠 축을 이어준다. 그럼 구동체는 어떤 거냐 크랭크 축이고 피동체는 어떤 거냐 캠 축이죠. 캠 축은 밸브를 단속하는 축을 갖다가 캠 축을 말하는 거고 그 캠 축은 밸브를 단속을 한다. 그래서 이와 같이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 그 피스톤이 움직이는 것은 크랭크 축하고 연결되어 있으니까 움직이고 이와 같은 밸브를 단속하는 것은 캠 축이 단속을 하는 거고 여기서 이 벨트로 인해서 동력 구동체가 작동이 될 수 있게끔 주체와 피동체가 함께 밸런스가 맞아야 엔진 작동할 수 있다. 이 얘기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물론 여러분들 옆에 이제 이 안에 엔진에 대한 구조를 보면 위쪽은 실린더 헤드가 되겠고요. 아래쪽은 실린더 블록이 되죠. 아래쪽은 또 밑에는 오일팬이 되죠. 자 이렇게 돼서 각각에 대한 이렇게 작동될 수 있는 텐션 베어링 텐션 베어링이라고 하는 얘기는 벨트에 대한 장력이 느슨해지면 여기는 타이밍 벨트에 대한 부분이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넘어가면 밸런스가 밸브 개폐기 시기가 안 맞는 거죠. 이것을 맞춰주기 위한 지지가 될 수 있는 장력을 유지해 시켜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장력 조정기가 바로 텐션 베어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보면 엔진에 대한 구동 앞쪽에 타이밍 벨트 쪽만 딱 표시가 될 수 있는 그림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더 보도록 하죠. 그러면 밸브 개폐기구에는 어떤 구조가 형성이 되느냐 지금 얘기한 대로 캠축이 있죠. 캠축 기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밸브가 밸브하고 연소실하고 형성될 수 있는 바로 그 상단 부분 연소실이 형성될 수 있는 부분 실린더 헤드다. 실린더 헤드 그럼 밸브를 단속할 수 있는 이 축이 캠축이라고 했죠. 캠축에 의해서 밸브가 단속이 되죠. 이와 같은 밸브 그래서 돌아가면 축이 돌아가니까 여기 있는 캠에 의해서 밸브가 눌리고 단속이 돼서 연소실에서 흡입 압축 폭발 배기의 상태가 이루어진다. 밸브가 여기서 입체적으로 지금 그림이 나와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조립이 되는 거죠. 밸브는 이렇게 들어가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밸브를 눌러서 작동시키는 게 캠축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실린더 헤드는 연소실이 형성이 되어있다. 따라서 연소실이 형성이 되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폭발될 때에 대한 온도 약 1300도 1500도씨에 대한 온도가 여기서 발생이 되니까 이 재질 자체가 알루미늄 확금으로 되어있는 게 요즘 추세죠. 그러다 보니까 가볍고 그 다음에 열 전달 효율이 좋은 재질로 되어있다. 알루미늄 확금으로 되어있다는 거 이런 내용으로 이렇게 밸브 쪽에 대한 구조가 형성이 되어있다. 이건 엔진의 헤드 쪽에 가서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주 강의에서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밸브 쪽 밸브 쪽에 관련된 이와 같은 내용은 이렇게 그림이 쫙 보시면은 밸브에 구조가 나왔죠. 밸브가 구조가 나왔다라고 하는 얘기는 밸브가 있고 여기에 스프링이 들어가고 밸브 록이 있고 그런 다음에 이쪽은 연소실이 되고 연소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연소실이 되어있는 거고 이쪽으로 그리고 이 밸브가 이렇게 끼워졌는데 이걸 분해를 해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밸브 그 다음에 스프링 여기에서 리테이너 그 다음에 록 밸브의 록 록 때문에 밸브가 키 록에 끼워지니까 밸브가 압축이 돼서 눌려지고 있는 거고 크기로 보게 되면 흡기 밸브가 크죠. 흡기가 배기밸브보다 크다. 그 다음에 여기서 밸브가 작은 게 배기쪽이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혼합기를 빨아들이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게 밸브가 좀 커야 되는 거고 배기쪽은 고온의 배기갯을 계속 배출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두껍고 작은 대신에 두꺼워야 된다. 두껍다는 얘기는 접촉되는 면적이 넓어서 열 전달 효율이 좋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밸브가 보시는 바대로 밸브가 있으면 여기는 실린더 헤드고 이쪽은 아래는 연소실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스프링이 있고 스프링이 있는 상태에서 밸브가 작동될 때는 스프링을 압축해서 캠이 눌리면 닫힐 때는 스프링 힘에 의해서 신속하게 다시 원위치 돼서 밸브가 닫히는 형태로 밸브 구조가 이루어진 거죠. 엔진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있고 이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조금 더 밸브 쪽에 대한 작동되는 원리를 수월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엔진에 실린더 헤드를 뒤집어 놓은 상태죠. 이쪽이 연소실이죠. 연소실 연소실 그래서 연소실을 원을 반으로 잘라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구형 욕조 형태처럼 생겼다 욕조형 그 다음에 쇠기처럼 이렇게 위아래가 이렇게 지붕 형태 저기 나타날 수 있게끔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돼 있는 형태를 쇠기형 지붕처럼 생겼다 지붕형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게 흑기밸브죠. 밸브가 크죠. 이쪽에 밸브가 작죠. 배기 쪽 배기밸브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이건 여기 있는 거 구멍은 전부 다 볼트구멍 아니면 물구멍이에요. 물구멍 그러니까 물구멍과 볼트구멍으로 이루어진 거죠. 물구멍과 볼트구멍으로 이루어졌다.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양옆으로는 흑기 쪽과 배기 가스가 혼합가스가 들어와야 되니까 이쪽은 지금 안 보이지만 흑기 쪽이 되고 이쪽은 배기 쪽이 되죠. 배기 쪽 배기 쪽은 가스가 나오는 거니까 들어오는 거니까 구멍 다시 말해서 이걸 하나로 모아서 배출할 수 있는 거 흑기 쪽은 흑기다기관이라고 하고 배기 쪽은 배기다기관이라고 한다. 그러면 실린더 헤드와 블록 사이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부품이 나눠지기 때문에 압축게스가 세면 안 되죠. 바로 이 가스켓이 들어간다. 실린더 헤드 가스켓 그래서 실린더 헤드 가스켓은 실린더 헤드 가스켓은 보시는 바대로 피스톤 헤드를 들어 내놓으면 피스톤이 실린더 헤드를 들어 내놓으면 피스톤이 이렇게 보이죠. 1,4번 아까 위치처럼 1,4번 2,3번 위치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이 사이에는 냉각수 그 다음에 오일 기밀이 압축게스가 세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실린더 헤드 가스켓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 헤드 가스켓의 기능은 기밀 수밀 유밀 그래서 압축게스가 세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물이 세지 말아야 되겠고 그리고 오일이 세지 말아야 된다. 이 세 가지는 실린더 블록에서 어느 쪽으로 실린더 헤드 쪽으로 연관성 있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세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가스켓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가스켓 실린더 헤드와 블록 사이에 헤드 가스켓이 들어간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실린더 쪽을 보게 되면 실린더 쪽에서 보면은 실린더가 이렇게 있죠. 실린더는 정밀 가공이 돼 있죠. 여기가 실린더다. 실린더 그래서 원통형으로 피스톤의 가이드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행정이 형성이 돼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배기량이 형성이 된다. 배기량이 배기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나타 2.0이다. 그럼 2000cc라는 얘기죠. 2000cc라는 얘기는 2000리터 아닙니까? 2.0 2.0리터다. 따라서 이걸 얘기할 때 4개 실린더다. 4기통짜리다. 그럼 배기량이 2000cc다. 그러면 배기량 총 배출될 수 있는 양이 2000cc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동차 뒤에 보면 2.0이다. 그럼 2000cc라는 얘기고 2.2다. 2200cc라는 얘기죠. 이 배기량은 나중에 세금을 우리가 과세할 때에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금 과세에 기준해서 볼 때도 중요하다. 그러면서 배기량이 큰 엔진은 당연히 연료의 소모가 많아지겠죠. 커지겠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중량이 나가는 사람하고 중량이 가볍게 나가는 사람하고 음식을 먹는 아니면 열량을 소비할 수 있는 것도 차이가 난다. 엔진에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해서 그 등급을 나눌 때는 배기량으로 나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1992.0이다. 2000cc다. 라고 하게 되면 또 나타나 2000.0이다. 예를 들면 그러면 1998cc 1997cc 이렇게 되죠. 2000cc를 안 넘게 그 배기량이 설정이 돼요. 그 얘기는 뭐냐. 2000cc부터는 세금이 미만하고 이상하고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2000cc를 안 넘기면서 그냥 우리가 2000cc급이다. 2000cc다. 이렇게 얘기하는 여기서 실린더가 있고 배기량이 형성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물구멍과 볼트구멍이 쫙 있죠. 헤드를 여기서 조립을 해야 되니까. 헤드가 조립이 돼야 되니까. 실린더 블럭은 기초 조형물이죠. 엔진으로 말하면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기초 여기에 기초 조형물이 되는 부분에서 실린더가 있고 위로는 실린더 헤드가 있고 아래로는 실린더 블럭이 형성이 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재질로서는 주철로 주로 사용이 되죠. 피스톤 피스톤은 이렇게 피스톤 링이 있고 피스톤 링 피스톤 그 다음에 피스톤 핀 커넥티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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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핀절럴보보 소단보라고 하죠. 여기는 대단보 대단보라고 하고 여기가 소단보 그래서 이렇게 형성을 해서 단조가 H단조다. H자 형태로 돼서 H단조다. 그래서 패드에서 받은 에너지를 여기는 크랭크축 핀저널이니까 크랭크축 핀저널이니까 핀저널이니까 이 축 자체가 크랭크축을 돌려준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피스톤이다. 그래서 여기 연결시켜주는 부품을 커넥티로드다. 피스톤과 크랭크축을 연결시켜주는 축을 커넥틱노드라고 하고 이와 같은 커넥틱노드에 작은 부분 핀이 끼어지는 부분을 소단보라고 하고 크랭크축에 핀저널이 끼어지는 부분을 대단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피스톤에 대한 링은 예를 들어서 1번에서 3개 또는 1번에서 3번 링 1번에서 4번 링 이렇게 5번 링 이렇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1번에서 3번 링이다. 3개의 링이 있다고 하게 되면 1,2번 링은 압축링 압축이 될 때 필요한 거고 3번 링은 윤활 다시 말하면 실린더를 윤활시키고 남는 오일을 긁어내리는 윤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오일링이다. 그래서 피스톤 이와 같은 경우도 피스톤의 헤드도 알루미늄 화금으로 재질이 형성이 되어 있고 피스톤에 대한 연소실의 형태에 따라서 이와 같은 피스톤에 대한 형상도 만들어진다. 이렇게 설계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는 베어링이 들어가죠. 분할 베어링 베어링이 들어가서 메탈 베어링이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 발생되는 불순물이나 이런 내용들은 가급적이면 바로 축의 베어링에 매입이 되면서 그만큼 윤활에 대한 상태나 열 전달이나 이런 부분들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한 그런 베어링으로 분할 베어링이 들어간다는 거 자 그러면은 엔진 쪽에서 이제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앞에는 냉각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엔진 자체에 윤활이 돼야 되니까 오일 필터가 오일 필터 필터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발전기 아까 얘기한 대로 전기적인 발전기니까 발전기 발전기가 있고 물뻘 뿌라겠죠 물뻘 뿌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실린더 헤드 헤드가 되고 그리고 이쪽으로는 흑기 쪽 흑기다기관 그리고 이 뒤쪽으로는 트란스미션 변속기 변속기 전에 플라이휠에 클러치가 장착이 돼 있죠 클러치 클러치 클러치가 장착이 됐다 자 그래서 이 안에는 이제 엔진에 따라서 디젤이냐 또는 개솔린이냐에 따라서 연소 형태에 따라서 구조가 거기에 연료계통이 차이가 있고 피스톤의 형상에 차이가 있지만 기계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거의 같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여기에 지금 기계적인 부분 피스톤 실린더 헤드 실린더 블록 하브 크랭크 케이스 앞에는 타이밍 벨트 타이밍 체인 워터 펌프 이와 같은 내연기관에 필요한 장치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다 들어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상으로 엔진에서 내연기관은 셀프 스타팅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작동을 하지 않는 못하는 엔진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최초에 돌려줄 수 있는 엔진의 전기장치 시동장치가 또한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전기장치도 구동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발전기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진에 대한 구조를 한번 정리를 큰 맥락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여러분들이 엔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강의는 마치고 그 다음 강의는 바로 셰시나 셰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